오늘까지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4월 평년 수준인 낮기온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북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해져서 체감온도는 낮에도 영하권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압거래 영향으로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눈이 온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낮에 녹은 눈이 밤에 다시 얼면서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예상되는데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고 현재 기온 북부는 8도, 서부와 남부는 14도로 아침에도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기온은 북부와 동부가 17도, 서부와 남부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기온은 17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도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바람이 강해지면서 전해상의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모레까지 전해상의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공항은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항공편은 대체로 정상 운항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강한 바람으로 하늘길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주말에 항공편 이용하신다면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다시 내려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내일 밤부터 일요일 낮까지 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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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